음악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KB국민은행이 올해 국가고객만족도조사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10번째 1위의 자리에 오른 건데요. 이는 은행권에서는 최초의 1위라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명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 발표하는 국가고객만족도조사에서 은행권 최초로 총 10회에 걸쳐 1위에 선정됐습니다. 국가고객만족도조사는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고객만족지수로 채택할 만큼 신뢰성이 높은 측정 방법을 사용해 결과에 대한 공신력도 매우 높습니다. KB국민은행은 모바일과 인공지능의 디지털 금융세상에서도 고객의 재산을 지켜드리고 늘려드리는 평생금융파트너로서 고객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해 적극적으로 제도와 프로세스, 인적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호민간 제도를 운영하고 고객의 대기시간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대기 고객수 확인과 대기 변호표 발행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민원 전산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10개 부문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아 우수금융사로 평가됐고 금융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소비자가 뽑은 좋은은행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만족합니다. 고객님께 더 진심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좋은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10회 1위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영업점별로 고객감사의 날을 운영합니다. 고객감사의 날에는 다가와 음료수를 준비해 내점 고객에게 대접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심어린 감사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김병남입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통장 재발행과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됐습니다. 지난 6일 신설된 인터넷 뱅킹 통장 재발행 잔액 증명서 발급 업무는 신청인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뱅킹 접속 후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와 ARS 추가 본인인증의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며 대리인 지정을 위해서는 영업점에 내점할 대리인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없이 대리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직장인과 해외 거주 고객, 장애인 등 직접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고객은 위임장 작성을 위해 원거리에 있는 영사관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됐습니다. 한편 금융권 최초로 도입된 이번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부응하는 동시에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고객의 금융 편의를 한층 높여줄 전망입니다. 롯데월드와의 제휴를 통한 리브 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리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60% 할인 이벤트를 시행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며 이벤트 기간 중 신규 가입 후 이용 계좌를 등록한 고객과 기존 계좌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경품으로는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본인 60% 할인과 동반 3인 45% 할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여는 별도의 추천 절차 없이 리브 이벤트 페이지 내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할인 쿠폰이 발행되며 롯데월드 이용 시 해당 할인 쿠폰을 매표소에 제시하면 됩니다. KB국민은행이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올해로 10번째 국가고객 만족도 조사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금융 서비스로 더 큰 만족과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